충남도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미술과 문학 등 8개 분야에 걸쳐 286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. 도내 예술단체의 활동에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 사업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활동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우수성과 역량, 예산의 적정성과 행정평가,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습니다.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11월에 공고한 후 12월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2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30명의 심사를 거쳐 이번에 충남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.